하이, 키즈! 안녕! 안녕하세요! 할머니 성형수술 혹시 받아본 적 있어요? 아니요. 다 할머니 거죠? 그럼요. 역시 할머니는 자연 미인. 저도 성형수술을 안 해보긴 했는데 한국에서도 성형수술... 할 데는 없잖아요. 아니, 진짜요. 트리피컬 그랜마. 할 데는 없어요. 한국에서도 성형수술을 많이 하잖아요. 많이 하지. 근데 미국도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이 꽤 많아. 그럴 거야. 미국에 BOTCHED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. BOTCHE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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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형수술을 했는데 부작용이 생겼거나 아니면 성형수술을 이미 많이 했는데 더 하고 싶어. 그래서 되게 능력있는 의사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두 명의 의사한테 상담을 받고 수술도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에요.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볼게요. 내 이름은 마리아. 저는 로스앤젤레스, 캘리포니아. 호가 별명이다. 뭐지? 성장한다네. 성장한다네. 생일스러워가고 무급형에 쥐조려가 보이네. 너덜랫고 내 내장을 요리에 안심은 안심을 하고 My life is really pretty 친절한 월에 도착 오, 좀 더 잘 어울림 근데 좋은 사람들도 요리에 чет을둘서 내가 벗고 싶어서 한 시는 없음 15 そして 그리고 놀아주는 bleu 천사전 칼이 우리 사장님이 저는 인성 Info 15살, 수수 또 이벤트 수수 너무 신기해. 우와 진짜 신기하다. 통화 완전 다닐 건데. 옷들이 너무 진짜 너무 잘 됐다. 너무 예쁘다. 엄마랑 괜찮은데. 네. 안돼 안돼 안돼. 그림도 너무 이쁜데 왜 봐요. 오 안돼. 진짜 대단하다. 진짜 멋있다. 선생님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최고 아들을 낳았네요. 진짜 최고 아들. 저는 Susan Sykes as they call me Busty Heart. I have a Guinness World Record metal right here yes. it's not for having big boobs. it's smashing cans with my chest. I smashed 34 cans in 1 minute. 가슴으로 덤버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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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ист니 و이상ี้ Cambridge. 아이고,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겠지. Bye, kids! 안녕!